유니크하고 4차원적인 매력이 돋보였던 걸그룹 FX. 이번에는 우아하고 신비로운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지금은 저희 FX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 FX. 신곡 첫사랑니는 첫사랑에 빠진 설렘을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대박 예감, 기대가 됩니다. 에스닉한 기타 사운드와 퍼커션이 특징인 팝댄스룹이고요. 댄스 퍼포먼스를 돋보이게 하는 FX만의 유니크한 세트와 FX의 성신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여성성을 강조한 안무도 있고요. 보는 눈이 즐거우실 겁니다. 촬영 중에 장난을 치며 즐거운 FX 멤버들. 소녀 같은 모습이 정말 러블리하죠. 여자의 모습. X의 톡톡톡, 발랄함. 현적도 이래서 그런 느낌이네요. 신기하고 진짜 다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강렬하고 눈에 띄는 컬러 의상. 그리고 볼수록 빠져드는 신비한 블루 아이. 새로운 모습도 정말 예쁘죠?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F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빠진 걸그룹 FX의 첫 사랑이 최초 공개. 잠시 후 엠카운트다운 컴백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5년째. 마이크가 적응이 안 된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데 어때요? 되게 제가 제 생각에는 제가 준비 많이 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무대에 서보니까 완전 무지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니터 해보니까 어때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